서울, 서울, 너네 나뉘어? 누구세요? 나는 예수입니다. 그를 불러지게! 정니타 처음부터 그대였죠 나에게 다가올 한 사람 단 한 번에 잠깐만 병원 열었겠어 괜찮아요 사랑해요 나는 예수입니다 그대 눈을 볼 때면 자꾸 가슴이 또 설레어와 내 운명이죠 세상 끝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단 한 사람 천천히 빅 위기 비가 이 옥 봄 봄 봄 봄 봄 봄 감사합니다.